하박국 1장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지져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라고 제가 죽게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서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봐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 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그 언덕을 쌓아서 그곳을 침략한다 그러나 자기 힘이시니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보라 하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고 다스리는 이가 없는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갈고리로 그들 모두를 낚아올리고 그물로 끌어올리며 어마어마 안에 모아 담고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에다 재물을 바치고 자기 어망에다 분양을 합니다 잡아들인 것이 많고 그들의 음식이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계속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 하박국 2장 내가 초소에 서서 낭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뤄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뤄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봐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그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이들 모두가 그를 속담거리로 삼고 그에 대해 풍자와 비유를 말하지 않겠느냐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여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는가 갑자기 내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공포로 떨게 할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약탈물이 될 것이다 내가 많은 나라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 모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틀어 재난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이 내 집안의 수치를 불렀고 내 영혼의 죄가 됐다 내 영혼의 죄가 됐다 성백의 돌이 울부짖을 것이고 나무 기둥이 맞짱 붙일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섬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망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내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마시고 몸을 드러내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내게 돌리실 것이며 수치스러움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에바논에게 행한 폭력이 너를 압도하고 동물들에게 행한 폐해가 너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내가 사람이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우상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그것을 조각해 만들었을 뿐이다 녹여 만든 신상도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것을 믿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고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아 그것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구하라 그것은 금과 원으로 덮여 있을 뿐 그 안에는 생기란 전이 없다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 군 앞에서 잠잠하라 하박국 3장 이것은 시기온호 형식에 맞춘 연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루를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멈춰 땅을 측량하시며 그분께서 바라보니 나라들이 떱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내가 공경에 처한 구산의 천막도를 보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고 주의 승리의 전차를 타시니 오 요하여 주께서 신혜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강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화를 꺼내서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뒤틀리고 억수같은 물이 휩쓸며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물줄기는 힘있게 높이 치솟습니다 빛처럼 나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버립니다 주께서는 진노로 땅을 점령하셨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흥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수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벗기셨습니다 셀라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떼 뚫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호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의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왁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10편 116편 내가 여와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니 내가 사는 한 그분을 부를 것입니다 죽음의 슬픔이 나를 얽어매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미쳐 내가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던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 여호와여 죽게 강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은혜롭고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가득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순박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군이셔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관대하셨다다 어? 여호와여 죽게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둬주시며 내 말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어 내가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었기에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라고 한 것 아닙니까 내가 어쩔 줄 몰라며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갖겠습니까 내가 고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내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합니다 어? 여호와여 내가 진정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며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내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집들에서 내가 갚으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